이번 장에서는 개발 환경 구축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발 환경 구축하기란 철저하게 개발자들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위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들이 구현, 테스트, 형상관리, 빌드 도구 이렇게 있는데 개발을 해보신 분들이나 혹은 프로그램을 전공하신 분들은 익숙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현 도구에서는 우리가 흔히 자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클립스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 아니면 인텔리제 그 다음에 넷빈 등이 있죠. 여기서는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도 있는데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통합 개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테스트 도구입니다. 테스트 도구는 테스트를 통해서 리포팅 또는 분석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테스팅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엑스유닛이라든지 스프링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형상관리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형상관리 도구는 프로그램 소스는 항상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변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떠한 버그라든지 혹은 어떠한 추가 개발권 혹은 개선권 그리고 고도화 과정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프로그램 소스는 항상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이력들을 남기기 위해서 각 프로그램 소스가 변경될 때마다 그 소스의 버전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버전관리를 위한 도구가 바로 형상관리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상관리 도구는 버전관리를 위해서 사용되고 종류로 대표적인 종류는 CVS 서브 버전 뒷등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빌드 도구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빌드 도구는 뭐냐면 하나의 배포 과정이에요. 개발을 할 때 실제 운영 서버에다가 개발을 하진 않죠. 어떤 개발 서버라든지 아니면 품질 서버라는 이름으로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환경 그렇 즉 운영 환경이랑 다른 별도의 운영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 환경에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환경에서 개발되고 완료된 개발 소스를 운영 서버로 이관하는 작업 이 작업을 빌드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뭐 안트라든지 메이블이라든지 아니면 그레이드 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오픈소스 이기도 하지만 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체크를 해 두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각각의 툴에 대해서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험 유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뭔가 뭔가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현도구 중에서 구현도구 중에서 다음 중 구현도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걸러낼 수는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클라이언트 환경과 서버 환경 이 두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클라이언트 환경은 인터페이스를 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인터페이스를 제공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걸 얘기를 해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같은 그런 사용자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화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클라이언트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PC라든지 웹브라우저 그 다음에 휴대폰 등의 구성이 갖춰져 있어야지 개발이 되겠다 이거죠. 그 반면에 서버 환경 구성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서버, 파일 서버 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웹서버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파일 서버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웹서버하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와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줄여서 와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웹서버와 와스에 대한 구분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웹서버는 어떤 정적인 파일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적인 파일, 즉 HTML, CSS, 이미지 등을 제공하기 위한 서버가 바로 웹서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즉 와스는 동적 데이터, 동적 파일을 제공을 해요. 여기서 동적이라는 게 바로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동적 파일들을 제공하는 게 바로 와스다. 그럼 동적 파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동적 파일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결과값들을 호출하는 것들 즉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했을 때 항상 같은 데이터를 호출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데이터,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받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적이다. 서로 변하는, 변하는 각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웹 서버는 정적인 파일, 즉 변하지 않고 고정된 파일들을 다루는 게 웹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즉 와스는 동적 데이터를 취급하는 게 와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나 파일 서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미 상식으로도 알고 있어요. 바로 MySQL, Oracle, MSSQL 등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서버고 파일 서버는 우리가 이미지라든지 어떤 HTML, CSS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바로 파일 서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라고 하죠. 이 운영체제는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면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iOS가 바로 운영체계가 되겠고 컴퓨터로 본다고 가정한다면 윈도우나 아니면 iOS, 리눅스, 유닉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운영체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JV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바 관련된 운영 프로그램들을 기동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도 특히 컴퓨터 안에서도 자바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어떤 오라클, DB,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자바가 밑단에서 돌기 때문에 돌아가는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바 관련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JVM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웹서버하고 왓스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 웹서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적. 그리고 왓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적 데이터라고 했죠. 여기서 동적이라고 하나 써주죠. 동적 데이터들을 취급하는 게 왓스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소프트웨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계는 요구사항... 다음은 개발 소프트웨어 관련된 도구입니다. 요구사항 관리 도구, 설계, 모델링 도구, 구현도구, 테스트 도구, 형성관리 도구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구현도구, 테스트 도구, 형성관리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설계 도구에 대해서는 스타 UML이라든지 DB 디자이너 등이 가장 유명하고 유명하고 설계 모델링 도구에서 UML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구사항 관리 도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요구사항을 수집, 분석, 추적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라는 개념적인 내용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형상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형상관리를 왜 한다고 그랬죠? 프로그램 변경이 있기 때문에 형상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 형상관리를 하는데 형상관리는 SCM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상관리 하나의 포맷이죠. 식별하고 통제하고 감사하고 기록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는 형상관리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 시험 문제화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바로 형상식별, 형상통제, 형상감사, 형상기록 이렇게 4단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비록 4개지만 우리 시험은 지금 외울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글자를 따고 한번 쉽게 외워볼게요. 이거를 식통감기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은 뭐예요? 식별, 통은 뭐예요? 통제, 감은 감사, 기는 기록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여기 구조에서는 우리 아까 뒷부분 구조에서는 식별, 통제, 그리고 기록, 그 다음에 감사 이렇게 순서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외워두시죠. 순서를. 이 구조는 구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구조가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험화했을 때 문제에서는 이 구조, 이 도표가 나오기는 사실상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서를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순서를 알아두기 위해서는 식별, 통제, 감, 사, 기록, 이러한 순서대로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열한 번째 포인트 개발 환경 구축하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만 한 번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잡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